그러나 SOME PEOPLE 몇몇 사람들 몇몇 사람들은 뭐가 없대요? 그렇죠. 바로바로 나오네요. 돈이 없어요. 좋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슬프지만 돈이 없다. 여기서 말하는 돈이라는 것은 지불할 돈이겠죠. 지불할 돈, 돈 낼 돈 그런 얘기가 나와있어요. 오케이. 고단 문장 보겠습니다. Still. 혹시 Still 뜻 아세요? Still. 바로 나오네요. 여전히. 좋습니다. 여전히. 자, 그 다음에 타스가 누구였죠? 타스. 기억나세요? 가끔 나오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히로도 많이 나왔어요. 오늘. 그렇죠? 타스보다는. 좋습니다. 사장님. 여전히 주인 또는 뭐 타스. 다 좋아요. 자, 그 다음 보세요. 타스가 댐을 베이커리로 웰컴한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댐이 뭘 가르칠까요? 댐. 댐이 뭘 가르칠까요? 복수명사. 그렇죠. 고객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그렇죠. 그게 나왔네요. 드디어. 돈 없는 고객.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왜냐하면 댐이라고 했을 때 그냥 고객이라고 해버리시면은 이걸 읽을 때는 문제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언제 발생하냐면 앞문장을 읽다가 읽으시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서 댐이 가르치는 게 뭐냐면 앞문장에서 어떤 썬피플이거든요. 그런데 이 썬피플이 어떤 피플이냐면은 돈이 없는 피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이 그냥 고객이라고 하지 마시고 방금 하셨던 것처럼. 그렇죠? 돈이 아쉽지만 없는 고객들. 그렇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돼요. 좋았어요. 좋았어요. 자, 그래서 주인은 비록 읽을 때는 그냥 그들이지만.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돈이 없는 고객들이구나. 간단하게라도 알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들을 그의 빵집으로 받아들인다. 원래는 웰컴이란 말이 환영한다는 말도 있는데 여기서는 환영한다는 말보다는 아 오세요. 괜찮습니다. 이런 말 같지 않으세요? 그렇죠? 그래서 웰컴을 제가 일부러 받아들인 대로 바꿨어요. 오케이? 자, 고단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또 이제 막 따옴표 나와가지고 말이 되게 길어요. 자, 하나씩. he. 그는 자, 뭐라고 말했냐면은 for those who cannot afford bread. 이게 뭐겠습니까? those은 those인데 어떤 those? bread. 빵을 cannot afford. 이게 뭘까요? cannot afford니까. 오케이. afford가 유의어가 뭐냐면 참고로 buy거든요. 그럼 뭐겠습니까? 그렇죠? 빵을 빵을 여유가 없는 게 아니고 빵을 구입할. 그렇죠? 돈은 뭐 지불할 수 없는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빵 살 돈이 없는.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 그는 빵 값을 낼 수 없는 사람들은 없는 사람들에게는 it's free. 여기서 it이 뭘 가리킬까요? it이 뭘 가리키죠? it이라는 거죠? 빵 가리키는 거예요. 와, 바로바로 나오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이라고 읽더라도 빵인 건 아셔야 돼요. 오, 좋아요, 좋아요. 이것은 free. 자유다가 아니고 무료다입니다. 아시겠죠? free가 자유도 있지만은 무료도 있어요. 오케이? 그래서 무료다라고 said. 말했다. 아, 아주 멋있는 사장님이네요. 그렇죠? 아, 멋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 것도 보겠습니다. 이 문장 보시면은 또 그 주어동사 읽기 전에 바깥에 있는 거 있죠? 그거 먼저 읽는 거예요. 그래서 비포부터 읽을게요. 자, 트러스트 박스. 자, 더 트러스트 박스. 우리말로 바꿨을 때는 믿음 상자 정도? 맞죠? 그래서 트러스트 박스를 adding이 뭘까요? adding. add에다 i인지 붙인 거니까 add만 아셔도 알 것 같아요. add. 추가, 그렇죠? 그래서 추가하기 before 전에 task. task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이 그냥 이렇게 영어로 써도 상관없지만 다르게 말하면은 오늘의 아주 주인공이시죠? 멋지신 분. 주인. 그렇죠? 빵집 주인. 그래서 주인은 보시면은 himself. 여기서 himself가 뭘 가리킬까요? himself가 가리키는 거는 자신. 맞습니다. 그래서 himself가 가리키는 거는 다름이 아니고 사장님 스스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인, 타스는 그 스스로, 그 자신에게 그 자신에게 can I really don't stop people? 이라고 asked. 물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can I really don't stop people? 이게 뭐겠습니까?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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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사람들, 사람들을 정말 믿어도 될까? 라고 물었다. 아시겠죠? 그렇죠? 여기서 왜 people이란 단어 앞에 더가 없는지 아세요? 지금까지 패턴 보시면은 명사 앞에 보통 더가 막 붙었잖아요. 뒤로 올수록. 근데 왜 안 붙었을까요? 혹시 아세요? 맞아요. 아무 사람. 그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앞에서 언급됐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in general.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봤던 돈이 없는 사람들. 이런 게 아니에요. 아, 내가 사람. 인간을 믿어도 되나?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이용해서 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자, 16번 문장이죠. now, 지금. 그 다음에 he, 그는. 다르게 말하면 주인. 맞죠? 그는, no는 마지막에 읽고, that he can인데, that이라고 하는 거는 역시 기능어라서 따로 해석을 하는 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그래서 그는, 그가, 자, 여기서 can이라는 말이 왜 나는지 아시겠어요? 왜 하필 can이라고 그랬을까요? 그 많은 영어 단어 중에 왜 can이라고 하는지 아시겠어요? 앞 문장을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 문장. 앞 문장에 뭐가 나왔었죠? 오케이. 앞 문장에 뭐가 나왔었냐면, can I really trust people? 여기 can이 있었잖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그, 회화로 친구랑 대화할 때도 영어로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can you do it? 친구가 할 수 있대. 그러면, I can do it.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can으로 물었으니까, can으로 답을 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 있던 말은 이렇게 좀 많은데, 뒤로 갔더니, 어이구, 이거밖에 없어요. 왜 그런 거냐면, 앞에 있던 말을 그대로 답습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 빼버린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원래는 뭐냐면, that he can, 그 다음에 여기 원래, trust people.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앞에 거랑 겹치니까, 이렇게 쏙 빼버린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해준다고 그러면, 그는, 지금 그는, 그가, 원래는 이거죠. 사람들을 믿을 수 있다. 원래 이렇게 가져야 돼요. 아시겠죠? 원래는. 그 다음에, 는 것을, no. 뜻이 뭐죠? 그죠? 안다. 또는, 확신하다 해석도 됩니다. 오케이. 어우, 좋았어요. 어려운 문장에 여러분이 이해가 굉장히 좋으세요, 지금. 방금, can 같은 경우도, 제가 힌트를 조금 드렸더니, 이렇게 바로 탁 잡아내잖아요. 그죠? 좋습니다. 자, 자, 보겠습니다. 요거. his idea. 요거, his가 누구죠? his. 그의인데, 거기서 그가 누구예요? 그렇죠? 주인. 좋습니다. 그래서, 그의, 주인의, 좋아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이디어라고 하는 걸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아이디어. 우리가 오늘, 앞에 초반에 나왔던 아이디어는 해석할 때 마음으로 했어요. 여기서 어떻게 할까요? 오케이, 좋아요. 그래서, 그의 생각도 좋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라고 하셔도 좋아요. 근데,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는 생각이란 말에도 좋을 것 같아. 아시겠죠? 어, 발상도 좋아요. 어, 그거 좋네, 이것도. 오케이. 자, 그래서, 그의 생각, 그 다음에, big success. success은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건데요. 뜻이 뭐죠? success, 이러면. 성공, 좋습니다. 우리가 왜, 지난번에 배웠던, 지난 시간에 배웠던 영화 이야기에서, 이거 기억나세요? a big audience,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보니까 또, 또 big이래요. 그렇죠? 이게 뭘까요? 어, 지난 시간에 뭐였죠? a big audience, 이게 뭐였습니까? a big audience, 큰 손님, 큰 관객이 아니고, 많은 수의 관객이겠죠. 그럼, 여기서의 big이라고 하는 거는, 많은 의미였죠? 많은. 그럼, 여기에서의 big의 의미가 뭘까요? 많은일까요? 여기서는, 많은, 양의 개념보다, 그렇죠? 큰 성공, 좋습니다. 그래서, big이 나왔을 때, 여러분은 기본적으로 헷갈리시면은, 마치 great처럼 읽으시면 돼요. great.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 다 이렇게 바꾼다 그러면은, 그냥 여러분이 힘든 말로, 어, 대박도 좋아요, 대박. 그거 되게 좋은 말이에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그의 생각은, 큰 성공도 좋고, 어깨 좋아요, 좋아요. 이렇게, 하도 열화 같은 상황에, 어, 어깨에 열화 같은 상황에 힘입어서, 제가 써드릴게요, 좋아요. 대박이었다. 어우, 좋아요, 좋아요. 근데, 원래 대박이라는 거를, 좀 더 이제, 아름답게 쓰면은, 큰 성공. 이렇게, 어, 여러분이, 어, 좋아, 잘했어요. 잘했어요, 좋은 아이디어, 좋았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 또 보겠습니다. 요거 보시면은, 오랜만에 나왔네요, 그렇죠? 빵집. 자, 그래서, 그 빵집의 sales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러분 혹시 이 sales라는 단어 말고, 혹시 이거 아시죠? 세일 아세요? 세일? 세일 아세요? 세일은 우리가 자주 들어요. 뭐, 여름에 더우니까, 슈퍼마켓 가면은, 아이스크림, 그렇죠. 할인, 좋습니다. 근데, 세일즈는, 그게 할인을 여러 번 했다는 뜻이 아니고, 단어의 뜻이 완전히 바뀌어버려요. 뭔지 아세요? 세일은 할인이야. 세일즈는, 어, 판매입니다, 판매. 좋아요, 판매입니다. 그래서, 어니스티, 그대로 쓰셔야 돼요. 고유명사라서, 해석이 돼도, 참으셔야 돼. 어니스티 베이커리의 판매. 맞죠? 그리고 라스트이어 같은 경우는, 제가 1번이라고 매겨놨는데, 초반 해석하셔도 되고, 아니면 마지막 해석하셔도 되고, 크게 상관없어요. 해볼게요. 어니스티 베이커리의 판매. 맞죠? 근데, 인크리스트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아마 아실 거예요. 뭐죠? 인크리스트 이러면은, 뭔가 이렇게, 어, 그렇죠. 증가, 좋아요. 증가한 거 맞아요. 그런데, 그냥 증가한 게 아니고, 바이 15% 증가해요. 그건 뭘까요? 여기서의 바이 뜻이 뭐가 되냐면은, 만큼이 돼요. 만큼. 그렇죠? 그럼 그대로 읽으시면 되죠? 그렇죠? 50%만큼. 좋습니다. 50%만큼. 인크리스트, 증가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보셔야 될 거는, 라스트 여니까, 작년에. 그래서 이 작년이라는 말을, 이게 문장 전체에 상관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쓰셔도 되고, 아니면 초반에, 여기에다가 써도 상관이 없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보시면은, 주어, 동사, 또는 주어, 동사, 목적어,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장의 필수 성분이 나온 상태. 아시겠죠? 그 상태에서, 이 바깥에 있는 것들 있죠? 뭐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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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것들 있죠? 뭐라고, 뭐라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원래 부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장 해석하실 때, 이런 것들을 먼저 해결하시는 게, 가장 여러분이 아마, 손쉽게 독해하는 방법일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 읽으시고, 목적어 읽으시고, 마지막에 항상 동사 읽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먼저 싹싹싹 걷어내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뼈만 보고서, 탁탁탁 읽어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게 감사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고단 문장 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은, 첫 번째 나온 말, Perhaps. 이것도 먼저 읽는 이유가 뭐냐면,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이기 때문에, 앞에 있는 말이 필요가 없어서, 먼저 그냥 이렇게 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뜻은 그겁니다. 좋습니다. 아마도. 그렇죠? 그 다음에, 위. 자, 근데 생각해 보시면은요, 우리가 오늘 대명사를 볼 때, 아까 시도 봤었고, 그리고 데이도 봤었고, 그리고 시가 아니어도, 우리가 히즈도 봤었고, 데이가 아니어도, 댐을 봤었거든요. 맞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 내용에서, 히랑 데이는 누굴 가르쳤습니까? 어떤 걸 가르쳤었죠? 계속해서, 히가 막 계속, 그렇죠? 어, 맞아요. 오늘의 히는 주인이었어요. 빵집 주인, 사장님. 좋아요. 자, 근데 오늘의 데이는 누구였죠? 데이. 그렇죠. 고객이었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 좋아요. 물론 중간에, 그냥 일반적인 고객도 가르쳤다가, 아니면, 빵을 살 수 없는 고객도 가르쳤다가,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고객이 맞긴 맞았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이상하게, 갑자기 위가 나왔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이거, 위는 뭡니까? 이거는. 이거 왜 나왔을까? 위라고 하는 건. 이게 되게 독해서, 재밌는 부분이에요. 오케이. 위라는 걸 그냥 해석하면, 우리가 되죠. 맞죠? 우리가 돼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위는 누구냐면, 글쓴이를 포함해서, 근데 글쓴이가 한 명일까, 아닙니까? 그래서 글쓴이를 포함해서, 이 글을 읽는, 나 말고도, 우리. 아시겠죠? 그래서 글쓴이 플러스 독자를, 지금 위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 독해하실 때요, 기본적으로, I라던가, U라던가, 위가 나오면, 이게 꼭 내용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I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글쓴이가 됩니다. 글쓴이. 아시겠죠? 그래서 I는 글쓴이, 작가가 되겠죠? 그럼 U는 뭐가 되겠어요? U. I가 글쓴이니까. I가 글쓴이면, U는 그렇죠, 독자가 되는 거예요. 그 위는 뭐가 되는 거죠? 아까 말했던 것처럼, 글쓴이와, 독자, 둘 다 되는 거죠. 그래서 기본 개념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독해를 보실 때는, 대명사 중에 이 세 개는 분리해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안 적어드린 나머지들이 있죠? 지금 안 적은 거 뭐 있어요? 안 적은 거. 안 적은 거 또 있는데, 이거 말고도. 어, 그런 것들, 그런 것들. 히도 있고, 쉐도 있고, 데이도 있고, 있도 있죠? 맞죠? 지금 적어드린 것들은, 위에 거랑은 다르게, 내용상에서, 무언가를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앞에 있던 그거요. 그거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히라고 하면 아시겠지만, 남자, 쉬라고 하면은, 여자, 데이라고 했을 때, 이게 좀 여러분이 어려울 수가 있어요. 왜 어렵냐면, 데이라고 하는 거는, 혹시 앞에 있는 뭘 가르치는지, 들어본 적 있으세요? 데이라고 하면 뭘 가르친다? 들어본 적 있어요? 어, 이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 맞아요. 히랑 쉬는, 무조건 사람을 가르치는데, 그리고 이은, 그 이은, 무조건 사물이나 추상을 가르쳐요. 근데 데이 같은 경우는, 다 돼. 사람도 되고요, 사물도 돼요. 아시겠죠? 대신에 데이는 복수명사, 즉, 여러 개의 명사가 나와있을 때, 명사도 S 붙어있을 때,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해해서 대명사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대명사라는 걸 독해할 때, 대명사를 발음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발음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발음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발음을 하든 말든, 이은 무조건 사물이나 추상을 가르쳐요. 근데 데이 같은 경우는, 다 돼. 사람도 되고요, 사물도 돼요. 아시겠죠? 대신에 데이는 복수명사, 즉, 여러 개의 명사가 나와있을 때, 명사도 S 붙어있을 때, 그거 가르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독해해서 대명사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대명사라는 걸 독해할 때, 대명사를 발음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발음을 안 할 수는 없겠지만, 발음을 하는 게 목표가 아니고, 발음을 하든 말든, 그 내용을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이해가 될 때는, 대명사로 이해가 되면 안 되고, 명사로 이해가 돼야 돼요. 아시겠죠? 대명사는 그냥 표면인 거예요. 오케이? 중요한 부분이에요. 자, 어쨌든 그래서, Perhaps we, 우리, 여기서 우리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글쓴이와 독자, 그 다음에 보셨을 때, Honest Bakery, 고위명사니까, 그대로 써주셔야 되고요, Honest Bakery, 로부터, 자, 그 다음에, Can all learn, 이게 뭡니까? 모두, 배울 수 있다. 참, 교훈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내용을 통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내용을 통해서, 지식도 쌓고, 아시겠죠? 굉장히 좋은 교훈이었죠? 자,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컨텐츠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ört нам 지밀고, Cobain P. brownieIS, 근데,